안녕하세요 사랑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가지고 프로레스 코덱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죠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 것이 작업적인 측면이나 활용을 하기에 괜찮은지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프로레스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애플이 만든 코덱이고 화질은 좋지만 용량이 굉장히 크고 하지만 편집에서 후보정해서 프로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버벅되지도 않고 스무스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파일이라서 용량이 많지만 업계 표준으로도 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코덱입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레스를 찍을 수 있는 기기는 닌자 플러스 외부 레코더를 이용한 촬영이나 아니면 니콘의 Z9 정도만이 프로레스 코덱을 이용한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폰을 이용해서 프로레스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걱정은 한 가지였습니다 애플은 독자 규격을 좋아하는데 아직도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고 있죠 그 라이트닝 케이블로 찍은 영상을 옮긴다면 프로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팔 용량도 큰데 라이트닝 케이블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고 제대로 옮겨질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레스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해도 완전히 다 풀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 어플로는 해상도나 프레임 정도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렌즈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설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료 프로그램인데요 필름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 특히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렌즈를 선택을 한다든지 해상도나 프로레스 HQ, 프로레스 LT, 그냥 프로레스 422 어떤 걸로 찍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다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커스텀하게 이용을 하려면 필름이 프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화이트 밸런스는 제가 밖에서 야외에서 촬영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잘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뀌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기본 어플로는 근데 필름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화이트 밸런스도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영상 촬영은 대부분 화벨 같은 경우는 고정을 시켜놓고 셔터 스피드도 고정을 시켜놓고 웬만한 것들을 다 수동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찍어주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내 의도대로 찍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프로라는 이 어플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레스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프로레스 HQ로 1분 정도 찍으면 한 5.5기가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 찍으니까 58기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량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저는 1TB를 선택을 했습니다 256, 512, 1TB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4K 3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제일 작은 용량인 128기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FHD 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꼭 1TB로 사는 것이 유리하냐 네 요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촬영을 한 58기가의 프로레스 파일을 제가 맥북으로 옮기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에어드롭을 이용하기도 해보고 아이튠즈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아이튠의 이용은 정말 두렵습니다 제 사진 몽땅 날릴 것 같아서 동기화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튠을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방법을 알아보다가 보니까 에어드롭은 중간에 끊기기 일수였고요 맥북 아이폰의 비디오를 맥북으로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지 캡쳐라는 어플입니다 이미지 캡쳐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시키시고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손쉽게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맥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손쉬운 건 손쉬운 건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58기가의 프로레스 HQ 영상을 맥북으로 옮기는데 24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옮겨졌는지 몇 퍼센트가 옮겨졌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파인더를 자꾸만 열어봐가지고 얼마나 옮겨졌는지 확인하면서 시간을 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서브로 이용하려고 제가 본 건데 10분 정도 촬영에 58기가가 나오고 그거를 또 컴퓨터로 옮기는데 24분의 시간이 걸린다 물론 옮긴 다음에 후보정은 정말 편합니다 색보정이나 화이트 밸런스 조절, 컬러 조절 같은 것들이 너무나 스무스하게 잘 돼요 일단 옮기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찍어서 옮기는데 그 이미지 캡쳐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 정도 연결을 해야 한 번 정도 성공을 할 정도로 호환성, 애만 맥북이라서 그런지 호환성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옮기는 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짧게 짧게 찍은 영상을 다른 영상과 섞어서 이용하기 전에는 이거를 뭐 10분, 20분 찍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10분 정도 찍었는데 4%에서 5% 정도 닳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이니까 핸드폰이 아니고 영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1TB를 다 채우면은 1시간 40분 정도인데 그 배터리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기기적으로는 뭐 그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용량에 따라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해상도나 프레임이 바뀔 것 같았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기나 읽기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56보다는 1TB의 저장 공간을 가진 폰이 옮기는 속도나 쓰는 속도나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1TB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1TB의 아이폰 13 프로 맥스도 최고 사양이죠 그 10분짜리 영상을 옮기는데 24분이 걸린다? 그리고 맥북도 물론 1TB, 2TB 이상 큰 맥북을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업계에 계신 분이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기본 사양이나 퍼바짜 256이나 512 정도 사시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50기가짜리 영상을 찍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는 서브 카메라가 없을 때 서브 카메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애플이 독자 규격을 포기하고 USB-C 규격이라든지 또는 좀 더 빠른 데이터를 옮기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요? 아이폰으로 프로레스를 찍는 거는 조금 오바다, 에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학적인 기술이나 CPU 이런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저장 매체, SSD나 저장 매체의 발전은 좀 많이 더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옮기고 쓰고 읽고 하는 속도가 발전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발전 속도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술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요 다음 세대나 다음 다음 세대의 프로레스 파일 고용량의 프로레스 파일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날이 오면 그때야말로 이제 영상 기기로써 아이폰이 대접을 받는 날이 오겠죠 큰 기대를 갖고 준비해 봤는데요 아 결국은 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